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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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 폰 더 팍부터 지금 싱잉 판 또한 힙합의 역사지 F**k it up 지문 화강좀만 맞추어 손발 바닥이 닿은 판에 서로 패명사 다음판 기다린다면 절대 안을 꿰뼛들어 힙합 이 현주소는 K-FOP의 아류 무릎 팍 치고서 말해 하루 이틀 아뇨 어지러워 말하며 큰 대차 보내 밀린 자를 그냥 다 치고 하자 밀려도 난 사고파트 주나기 썩고 카탈 발도 놓진 않겠어 물어봐도 길게 좋은건 만들게 정답이지 않겠어 그냥 나도 씨부리면서 자칫 저 아들 숟가락 던졌어 그러던 중 말싸움 아닌 일계를 묻는 대회가 열렸어 힙합이 힙합 따오면서 힙합으로 남는 법 알았다면 지금 힙합이 절대 이루진 않는 것 본연의 것을 유지하되 항상 새로운 시력 그게 멋없는게 아냐 필요해 우린 새로운 리더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s 힙합 불러 Old Raps?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s 힙합 불러 Old Raps? Stop making rap music 심야센세의 말 들어보니 내가 가장 찔리더라 이름 깝도 못했나 Life is 힙합 근데 하는 장르는 그냥 팝 미안한데 나는 내가 하고픈걸 뱉어 이단 안 매주 출강 랩 레슨 학생들은 랩을 뱉고 평가 아닌 조언의 택고 이게 생계 유지 비법 그러면 너도 알 수 있어 벗산 현재 졸업 필수 안 써줄걸 학원에서 아님 눈먼 꿈 나무 랩을 수 음악으로도 벌곡 리리하니 넌 그러면 더욱더 노력해라 됐어 가벼워진 가사 코리, 힙합의 연주소 그러면 한번 나도 껴주라 좀 Where you at? Oh! Where you at? Oh! Where's 힙합 불러 Old Raps? Where you at? Oh! Where you at? Oh! Where's 힙합 불러 Old Raps?